가글을 무조건 챙겨야 돼요 가글? 네 약간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매운 거 매운 거요? 장기 준비할 수 있다 수술 때 하면은 네 잠이 할게요 본정 버스에선 누구랑 앉아요? 번호 옛날 번호 번호 자리는 어디 앉아요? 혹시? 제일 뒤에 앉습니다 약간 일진 자리? 아니 형들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자리야 거기 밖에 없지 안녕하세요 찍었다 찍었어 금리 좀 좋은데? 아 너무 좋다 아 같이 같이 찍으셔 뭐야 이거? 하나 잠깐만 원정 필수템이요? 네 원정 갈대 딱히 없는 거 같은데 딱히 없는 거 같은데 네 진짜요? 어 많이 안 챙겨요 로전도 다 제 거 쓰고 맨날 어? 예? 로션을 똑같은 거 써가지고 아 그래서 그냥 안 챙기고? 네 아 형 거 그냥 쓰고? 난 안 산지 두 달째 아 챙긴 물품이요? 네 홈롤러 홈롤러 홈롤러인데 동그랑 홈롤러 있어요 작은 거 말씀하세요 작은 것도 있고 응 이만한 것도 있고 아 그래요? 동그마다 달라가지고 꼭 항상 새겨요 다른 거 뭐 이제 비타민? 량? 이런 거 음 딱히 홈롤러 원정 가리지 않고 생기는 것만 딱 챙기는데 원정? 아 원정 할 때 아이패드 그냥 뭐 영상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먼저 이동할 때 뭐 뭐 요즘 책도 하나 들고 다닙니다 어? 무슨 책이에요? 네? 아 약간 자서전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약간 자기계발 이런 복충기는 뭘까요? 어 저는 약간 마그네슘 복충기는 같아요 마그네슘 복충기는 같아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영양제 네 네 혹시 원정버스에 저 누구랑 앉아요? 저 혼자 앉아요 어? 그 자리가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저 혼자 앉아요 네 게임 게임기요? 네 원정도에 있을 때마다 호텔에서 있잖아요 바울링아 마사에요 범위에서 빛나이틀에서 간대요 저는 넘버원 혹시 피파 이런거 하는거에요? 피파 그런거죠 피파 뭐 실패 그리고 스포 그러면 버스에서 두 분 같이 안 되시는거에요? 네 바로요 그렇군요 스言당 공굴해도 어떤 거 디렉 디렉 어우 같이 같이 에버리모같다 그래서 동생 그리고 형 아 아 그러면 저녁은 유분 유년 워터가 형 이래요 어뜨다 동생이 다른 곳에 도와서 지금 바로 형이 같이 동생이 형이 형이? 우리 동생이 형이 형이 지옥 근데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월요일은... 월요일 월요일은 형이에요 몇 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6월에 하고 6월에 하니까 월요일은 형이에요 혹시 원정 버스에서 누구랑 앉아요? 종현이랑 앉아요 항상? 네 항상 조명이랑 앉고 방은 웅영이랑 35살에 웅영이랑 방조를 하는 건가요? 좋아요 저는 많이 좋아요 감사합니다